정말 막 거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뭔가 제대로 내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해도 되나? 네, 네. 밀리에. 밀리에에 딸려있는 그런 조그만한 무대 같은 게 있어요. 뭔지 알죠? 제가 거기서 사회 왔어요. 아 진짜요? 저는 대구 밀리에. 아, 그거 광주 밀리 전에. 아니요. 가다가 거기서 댄스 팀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갔어요. 근데 정말 많은 팀들이 차례대로 공연을 하는데 어떤 팀이 굉장히 이만한 반팔티를 입고 힙합 춤을 멋있게 추는데 노래를 계속 바꿔가면서 추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 몸이 막 듀썩듀썩 거리고 아 저거다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멋진 오빠가 있었긴 했어요. 그 오빠를. 친구랑 둘이 그 오빠가 너무 멋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춤을 너무 멋있게 잘 춰가지고. 잘생기기도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방송인 것도 잊어버리고 혼자서 그냥. 자신이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막연하게 그냥. 저길 들어가야겠다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뭐. 그런 회사도 아니고. 학원도 아닌데. 찾아왔어요. 친구랑. 우리. 여기서 연습하고 싶다. 근데 이제. 팀에 이제 공연을 쓰기에는. 저희가 실력도 별로. 그렇게 일정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연습생으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매일 가서. 한 밤 열한시까지. 항상 연습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힘들게. 연습을 시키거든요. 힘들게 연습을 시켜요. 진짜. 여자고 뭐고 없어요. 그냥. 심지어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정수기까지. 물 한 번 먹으러 가는.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인 거예요. 그냥 정말. 숨 쉴 시간도 없이. 계속 움직이는. 춤을 계속. 네. 춤을 계속 춰요. 머리가. 머리 감은 듯이. 다 젖고. 옷도 막. 다 젖고. 그냥. 진짜 계속. 막 죽을 것 같이. 막 춤을 시켜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근데. 그게 너무.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좋아하는 일이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끼니도 그냥 컵라면으로 때우고. 아. 맨날 이렇게. 밥 시간 되면. 다 이렇게 삥 불러 앉아가지고. 컵라면 같이 뺏어먹고. 이란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할게 해서. 라면하고 춤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할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라면도 종류가 많잖아요. 다르게. 한 사람씩 오면. 옆에 사람 거 뺏어먹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그게 재밌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또. 괜히. 더 하고. 더 하고. 네.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는. 걱정이 당연히 되시죠. 그렇죠.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는 딱 말해요. 너 가지 마. 이러면 안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아빠는 가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간 거죠.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너무 무서웠는데. 가야겠더라고요. 근데 그. 박지정 씨가 어떻게 해서. 픽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한참 제가 연습하고 있을 때. 슈퍼스타 케이가. 막 했을 때였어요. 그냥 저는 그때 뭐 붙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호기심이. 호기심이. 왜냐면 지방에 있으니까 오디션 이런 게 전혀.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광주에 와서 오디션을 본다고 하길래. 경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오디션이 어떤 건지. 솔직히 떨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그걸 뭔가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예선이 붙고. 막 하다가 이제. 이렇게 화장실을 가려다가. 네. 거기 JRP 직원. 분에게. 캐스팅. 캐스팅이 됐어요. 화장실을 가다가. 되게 정말 운이. 진짜 좋았던 거죠. 야 이거 화장실. 그러니까 JRP 직원이. 네. 근데 캐스팅이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캐스팅이 돼서. 오디션을 가야지. 그렇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되게 빠르게 진행됐던 게 캐스팅이 되고 그 다음날 오디션을 보러 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합격이 됐어요. 아 그 JYP 사무실에 들어갔죠? 네네네. 연습생으로. 그거 굉장히 짧게 한 거죠. 그러면 연습생 할 때는 광주에서 학교를 스톱한 거예요? 주말마다. 아 주말마다? 금요일에 올라와서 토일? 토일하고 일요일에 내려가고. 그러니까 뭔가 한 3시간만 버스 타고 와서 1시간 레슨 받고 집에 가야 되는 그런 날도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놀고 또 거기 댄스파도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는 가만히 있어야 뭐 너무 좋앨? 아.